아빠가 서가댄 줄 알았어, 뭐 올렸어 자, 두 번째 짜잔! 이게 뭐죠? 스케치북이잖아요 이게 뭐야? 응? 이게 뭐야? 못난다! 이거 재밌겠지? 아빠, 엄마, 조이, 호텔 이끌어 아빠가 진짜 잘 놀아주신다 아빠 그림 그려줄까? 이거 만져봐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왜 도망갔어? 입에 넣으면 어떡한 일이 이거 입에 넣으면 안 되지, 짖지 머리는 까망이지? 조이야, 이거 봐 일로 와봐 여기 봐봐, 어때? 여기 봐봐, 어때? 마음에 썩 들어 조이야, 이게 너야 어때? 너무 좋은가 봐요 아빠 선물이야 아빠가 서위 탓이네 응 정신없어? 정신없죠 아이고, 귀여워 그래도 뭐 뭐지? 궁금해 궁금할 거야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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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어디 어디서 놨어?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어디 어디서 놨어? 아빠 이제 저거 저거 땀납니다, 벌써 어색해, 어색해 문 닫았어? 문 닫았으니까 이제 놀아달라는 겁니다, 아버지 왜 그래 왜 그래? 정말 애를 보기만 하시네요, 그죠? 알겠다 소위 거 이거 봐라 알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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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으로 깨졌어 응 아휴, 모르겠다 혼자 놀아야지 있어요, 봐야지 조이야 조이야 너 엄마랑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놀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러더니 아빠랑 있을 때는 왜 엄마랑 있을 때 같이 안 해? 조이는 텐션 있게 좀 이렇게 신나게 놀아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텐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이가 많이 흥미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조이 배고픈가? 조이 맘마 먹자 아까 먹을 때랑 너무 표정이 달라 아 조이가 웃질 않아요 아니야? 아 아 아 아 아 비장의 무기를 틀어야 되겠구나 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일한 시원분이죠 바나나 차차잖아요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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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어머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 누구세요? 여보 엄마 조이야 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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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본 것 같은데 유튜브 보면 안 돼 네? 카메라 진짜 보고 있다 여보 조이 유튜브 보여주지 마 다 엄마랑 다 보고 있었어요 아 효림씨가 엄청 잘하신다 윙크 윙크 조이 메르 어디 있어 메르 어머어머 어 따라해 윙크 윙크 있어 아 갑자기 이렇게 바로 웃어 갑자기 이렇게 한 박 웃음을 갑자기 미소천사로 엄마 윙크 엄마 윙크 엄마 윙크 엄마 앞에서는 표정 보좌가 되고요 엄마 이럴 때 엄마들이 엄청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남자 집중에서 엄마 지금 다시 먹여주고 있는데요 아 아빠한테 안녕 괜찮아 엄마가 계속 저 카메라만 보고 있나 보다 조이야 조이 아빠랑 수영할까? 응? 여기 들어가갈까 아 같이 목욕하기 들어가갈까 바빴다 들어갑시다 들어가갑시다 들어가갑시다 에휴 어 어 어 어 어 어 조이 기분이 완전 좋아졌는데요 역시 불놀이죠 아 아 조이야 어 잘 노네 어 잘 노라 조이랑 가까워졌어요 이게 할 일이 엄청나죠 이제부터 얘 정신없어 정신없어 정신없죠 잘하신다 이렇게 조이의 하루가 저물어 가네요 어 아기 재우고 이제 피자 시키셨구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기 응 자 자? 응 아니 뭐 애 같이 있는데 응 하나도 안 힘드네요 1년 내내 나 혼자 볼 수 있겠다 아 저희가 다 봤는데요 그럼 허세죠 저거는 아 아 나도 이제 할 거 다 하고 여보 어 근데 막 정리 좀 하고 어 그 있잖아 거실에 거 깔려 놓은 것 중 거실에 걸려놓은 것 닦고 이게 할 일이 엄청나죠 이제부터 얘 잘자 안녕 내 꿈꿔 내 꿈꿔 내 꿈꿔 여보도 응 응 아 아 아 아 지쳤어요 아빠 자 이제 뒷정리 다 해야 돼요 아 저것도 치워야 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소독해야죠 그럼요 할 게 아예 산더미죠 빨래 개서 널어야죠 집안 청소해야 되죠 내일 먹을 이유식도 해야 되죠 아 아 그래도 말 잘 듣는데요 아 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내일은 괜찮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위기에 닥친 아빠에게 든든한 지어물이 나타났다 네 할머니 국민 할머니 김 수미 아빠 할머니 아이고 카리스마 수미 할머니도 손녀 앞에서는 무장해제 나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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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르르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?